자 이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유호연 선수 하색이 바람을 맞아 바람 선수입니다 야수호는 지지 않는다 야수호층입니까? 자 일단은요 코치님 전주님 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일 잘한다고 쳐줘 우리 둘이 서열을 정해야 돼요 난 솔직히 예라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요 전 이런 말 듣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듣는 것 자체가 지금 자존심 상해요 야 지면은 뭐 할래? 뭐 집에 청소를 다 혼자 한다든지 청청소 콜 5점 5점 좋습니다 5점 콜 콜이에요? 콜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 여러분들 배워분 써먹습니다 발밖에 못써요 쟤 마셔요 예? 야 임마 야 와 와 야 아 진짜 발밖에 없어요 발은 진짜 빨라요 진짜 오늘 배드민턴 처음 치시는데 호연이 형이 장난 아닙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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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3점 3대4 진짜 제대합니다 하세기 제대합니다 하세기 하세기 소울 주령 야 빈틈을 공략하는 거 좋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야 야 아 씨 하세기 다행히 아 뭐한 거야 어 기쁘었네 으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와. 요. 자 매치 포인트까지 1점 남았습니다. 간팩기. 아 안진마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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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승자인터뷰 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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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색! 다색의 돈! 안진단 마인드 청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치님이랑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요? 저 왼손으로 할까요? 진심인데? 왼손으로 왼손으로 왼손으로? 이 친구가 지금 왕그릇유 사무라이 점심입니다 저희들 실전 실전 알겠습니다 내기 뭐하십니까? 점심 내기? 점심 내기 오우 ा 연다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너무 봐주시는거 아닙니까? 그렇지 너무 봐주셨어 봐주시는거 아닙니까? 앞에 뒤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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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 보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형 참교육 가야됩니다 그냥 가버려 야 우리 정글 뭐하냐? 야 우리 정글 뭐해? 야 우리 정글 뭐해? 7점 7점 그럼 오케이 와 어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아아! 아핳하하. 아아! 아아gef 스마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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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앗! 아앗! 아아앗! 와 능력당했다 점심 대망의 대결 하시죠 대망의 대결 어떤가? 2대1 가시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코치님은 2대1이고요 11점 내기 대신 복식 코트 해주세요 어? 진짜요? 아 알겠.. 어 진짜요? 아 추가로 그럼 제가 몇 점 잡아 드릴까요? 일단 봤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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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몇 점 11점 게임이죠? 네 7점 어떠세요? 1점 받아요 형! 이기면 장땡이요 아니 안심마잖아요 안심마기 때문에 그러면 8점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받았잖아요 어 이기면 장땡이지 0대0입니다 8대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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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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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심마기 때문에 어디 니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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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아 빅탈이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와 빅탈이 왔어 3대0 아 야 야 야 야 되게 못해 아니 뭐하려고 야 야 야 야 쓰러워 야 야 야 야 우리 전불 뭐하냐 야 야 세게 오케이 좋아 다시 한번 세게 좋아 아 3대8 아 네트 뚫어 주셨으면 돼 야 야 세게 보내 아 세게 보내 세게 보내 아 아 잘 나왔어 잘 나왔어 팔 아 혼자 하는거랑 좀 다르네 야 봐봐 오케이 머리 쳐야돼 제발하는거 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인 이 비디오 판독같이 왜 이렇게 엔드라이크같이 형이 안 돼 여기다 여기다 야 니꺼야 형 꺼 형 꺼 형 꺼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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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앞에 가 앞에 가 앞에 가 여기다 형 꺼 니꺼 여기다 여기다 아 아 형 꺼 형 꺼 야 니꺼 아 힘들어 형 꺼 형 꺼 형 꺼 힘듭니다 야 니꺼치 요원아 어 이거 오케이 아 야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야 니꺼 오케이 야 니꺼 야 니꺼 어 아 니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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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об Andre 오케이 야 오케이 아 오케이 야 니꺼 야 니꺼 ㅎㅎㅎㅎㅎㅎㅎ 형 우리도 안 한 건 아니지 무대 팔 아니지 무대 팔 머리 쩌고 앗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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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봐 무드 좋아 에이 박형밥 뭐지? 어? 안될지 안될지 와아 앞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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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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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안되지 형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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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형꺼 좋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1대 8 여러분들 오늘 코치님이랑 배구 잘 배웠는데 배드민턴이요 배드민턴이잖아요 같은 배니까 한 끗차이에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워낙 초보편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했고 나중에 또 수원 또 오시면 한번 더 하죠 왕심창겨야 되는데 진짜 아 진짜 제 입에 야스와데 저승이 아시잖아요 아아 자 일단은 정말 감사드리고 한 번 오늘 소감 어떠세요 방송하시면서 아 오늘요? 아 제가 평소에 레슨하는 거랑 이게 방송하는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조금 당황을 많이 했어요 힘 좀 많이 들어가셨죠? 아 예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뭐 재밌으셨습니까? 아 예 엄청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유익한 영상 찍고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호연이도 처음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하하하하 아니요 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서브만 연습해서 올 거예요 진짜 서브 때문에 줬어요 이거는 아니아니아니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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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니 DNA가 졌어 이거 하하하하하 DNA 졌어 번외경기 3점? 하하하하하 일단 여러분들 저희는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지켜주신 우리 박명철 코치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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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